후반기 원구성 때문에 발생한 수원시의회의 갈등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요직을 독식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원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85회 임시회가 열린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진보 진영이 독식한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후엔 5분 발언을 통해 원구성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동수인 1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요직에서 배제된 현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반기 수원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8자리까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독식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원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과반인 두 개 상임위원회는 열릴 수 없습니다. 상임위 파행이 장기화된다면 시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때문에 민주당 측도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의회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결과가 다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속히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양당이 지금 협의점이 다르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의힘 대표당과 협의를 이끌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후반기 수원시의회의 갈등. 의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자리 다툼에 민생을 챙겨야 할 의정활동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